지난해부터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20여 건 접수된 가운데 대전시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.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공사와 LH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23가구를 시세의 30% 이하로 임차료만 받고 최대 2년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한 피해가 확정되고 퇴거 명령 등으로 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됩니다.